유정희 시혜원 금청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방안 논의, 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김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서울특별시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관악사, 2월 2일 목 오후 2시 30분 서울시혜회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 사업관련 관계부서 회의를 진행했다.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임대주택 27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서울시립도서관 관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정희의 원은 관악의 서울시립도서관이 조성되는 것을 환영하며 건립추진과 정의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의 견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문화본부 업무보고 때마다 시립도서관 관악 조성 계획이 변경되고 지연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사업지연 기간 동안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문화시설과 공공주택사업과 관악구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SH위탁개발사업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먼저 유해원은 금천경찰서가 이전한 것이 2018년 말이고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이 19년 말인데 올해 3월이 돼서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주민들이 7년 이상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낸 것을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착공 전까지 반드시 사업부지의 주차장 활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공공주택사업과에서는 25년 8월 SH 공사의 착공 전까지 관악구에서 주차장 조성 및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면 부지의 무상 사용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악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관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계 및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용을 산출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의 원은 착공까지 1년이나 넘게 남았음을 강조하며 예비비 활용이나 추경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나대지 활용을 극대화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주차장 조성 시 빗물재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